안녕하세요. 살인젤입니다. 이미 날이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스위스 환지 상황에 대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스위스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섰어요. 금일 27일 기준으로 스위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만 3천 명이 되었고 사망자 수는 200명이 넘었어요. 매일 새로운 확진자 수가 천하명씩 늘고 있는 추세예요. 또한 100만명 대비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전체 확진자 수는 이탈리,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비해 낮지만 전체 인구 수가 낮기 때문에 100만명 대비 확진자 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El próximo 17 de mayo, 스위스 debe celebrar un referéndum para renovar el Acuerdo de Libre Circulación de Personas en la Unión Europea. Este referéndum ha sido pospuesto debido al coronavirus. Para la democracia suiza los referéndums son muy importantes y es un hecho muy raro que se posponga o cancele un referéndum. 이미 스위스 주변 국가 및 Schengen 국가에 대해서 입국 본지가 내려졌는데요. 지난 25일부터는 모든 Schengen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 본지가 내려졌어요. 이것은 스위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RACAWD에 들어간 거예요. 스위스 국민, 스위스 비자를 가진 사람, 스위스 출장 온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현재 아무도 스위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스위스는 스위스에 대한 방법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스위스는 그렇게 편합니다 через 수밖에 없는 가족의 자연을 지켜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은, 스위스의 지켜라.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 함께하는 지켜라. 이상해서가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하는 지켜라. 서비스는 수위스는 수입을 지켜라. 오죽에서 사회가 prosthetics에 이를 지켜라. 스위스는 다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피해 주소에 있다면, 스위스에 대한 고려한 교환, 일어난 상담 justify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dropped 있을수록, 스위스는 식당, 자리와 함께하는 친구같이 많은 지켜라. 이곳으로 저희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virus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Si te ha gustado el vídeo dale a like. Escribe tus comentarios porque queremos saber qué piensas. Y si todavía no te has suscrito dale al botón de suscribirte. Es gratis. Aquí os dejamos un vídeo sobre Suiza y el coronavirus. Hasta pronto. Cuidaros. Sus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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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crime.